아 드디어 영랑호에 도착했습니다. 아 1시간 걸렸네요. 아 길을 헤매서 아 미시렁 쪽으로 갔다가 뭐 왔다갔다 했습니다. 1시간 걸려서 드디어 속초 해변에서 영랑호 까지 영랑 호수 공원 영랑 호수 공원 호수 공원 드디어 왔습니다. 스토리 자전거? 스토리 자전거가 있네요. 스토리 자전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스토리. 스토리 자전거. 아 강호가 엄청 크네요. 스토리 자전거가 많군요. 여기 전기 자전거. 전기로 가는 스토리 자전거네요. 스토리 스토리 나이. You can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The speaking words of wisdom, better be. 지금 노래를 하면서 여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 어? 도로로 가네요. 스토리 자전거가 도로로 길이 복잡해서 이리로 가는구나. 아, 영랑어가 지금 여기 뭐지? 이 편한 세상 옛날에 왔던 것 같은데, 여기? 이 편한 세상이 있고 예전에 온 것 같은 기억이 예, 굉장히 왔었네 여기 아, 영랑어 왔었는데 또 왔네요 요즘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 치매가 점점 치매가 오고 있습니다. 아, 참 그래서 멀프네요 여기 오니까, 이 편한 세상을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이야, 에벌스가 작년엔가 왔었습니다 여기 동생하고 전국 일주일 때 여기 왔었어요 아, 맞아요. 왔어요 기억이 나는 영랑어 아, 뭐 그래도 뭐 또 와도 힘들게 왔지만 그때는 그때는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캠핑카를 가지고 저기 어디다 세워놓고 여기를 자전거로 네 자전거로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제 기억이 새록 나네요 아, 그런데 약간 슬프네요 나의 기억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이러다가 모든 기억이 사라지면 아, 유튜브를 보고 아, 기억을 떠올려야겠네요 영랑어 컴퓨터 영랑어 영랑어를 한번 시앗이 떨어진답니다 시앗이 떨어진답니다 시앗이 아, 예 아, 예 아, 예 자전거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돌아요 돌아요 야, 길 좋고 아, 약간 덥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한 시간을 탔더니 약간 더워요 그렇지만 바람은 시원합니다 와, 이 나무 보세요 아, 시원하고 숲속에 아, 숲속에 오는데 아, 숲속에 온 기분이 하아 숲속입니다 숲속 아, 숲속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예스 컴온 We can do it 하아 하아 Today is the first day for the rest of my life 투데이 오늘은 투데이 입니다 하아 영랑어 와우 보이죠 영랑어 속초에 영랑호입니다 속초에 영랑호 속초에 아, 이제 기억나네 이것도 펜션도 기억이 나고 아, 여기도 기억나고 다 기억납니다 도움도 기억나요 도움 하아 6.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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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마치고 도움 ь요 if you see 뵙겠습니다. 영남호입니다.